아 108명 오셨어요 와 많이 오셨다 눈동자님 안녕하세요 아 아 한번 저도 밥 갓김치 거짜리 아 쟤네 처리 들어 아 아 으 아 아 으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아 으 으 아 아 으 하나 먹는다고 분명히 줄 좀 돈다 아 한 잔 마실게요 막걸리 우리 작가님들 그러잖아요 막걸리 그거 어떻게 해요? 어렵네 원자를 따라하면 어떻게 해요 원자를 따라하니까 안돼 아우 너무 그렇다 아 확실히 맛있어요 작가님이 가져온 건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이시죠? 그거 댕댕이 거잖아요 이거 댕댕이들 주려고 여기 번데기, 멸치, 미역, 목소수 찹쌀가루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기 가마솥에다가 칼도 끓여서 해놨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댕댕이들은 포시 이거 끓여야 하는데 육수 봐봐 완전 진하게 이거 진짜 육수 진하잖아요 이거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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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데기는 우리 곰탱이 형이 좋아하는 건데 멸치도 있어 아 뜨거 멸치도 멸치 멸치 똥 발라낸 멸치 똥 발라낸 거 아주 그냥 얘들 잘 먹겠어 영양식이 여기다가 찹쌀도 들어가고요 국물도 들어가고 먹지 마요 먹으려고요 진짜 구수해 냄새가 구수하죠 우리 꺼는 여기 있어요 매일 저희 어우 매일매일 보여드려야지 아우 이거 카메라가 아우 삐딱이야 이거 얘들 표고도 왕표고 왕표고 국물 육수까지 우려내서 주시는 센스 소금은 안 넣었어요 저희요 얘네들은 예 얘들 얘들 진짜 맞아요 몸보신 제대로 할 거예요 털이 그냥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구독자님은요 106분 들어오셨어요 오 이거 자 저만의 제가 아 쟤네마 먹을 거 기다리고 있어 왜요 제가 눈물내려 울면서 만든 기장의 요리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 안 끓어 야 잠이다가 팔팔 끓을게 팔팔 끓을게 아니 이게 보여도 돼요 괜찮아요 내음물이 뭔지 괜찮아요 橘아 이거 보이세요 сколько 대지머리 왜 이렇게 빨iffanyboard 급해요 아니 못 보신 시청자들 시청자들 vo번을 보여드리세요 죄송합니다 dy 짜자자자자자 대들 대지머리 대지머리 아 연기를 더 어우 보여요 대지머리요 안 보이죠 아 이거 보여드릴 했더니 아 이제 보이 겠다 애기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머리에요 냄새 맡고 오늘 아직 안 녹았네 어 기가 올게 커요 얘 돼지가 아 이거 이제 좀 있다가 잘라야죠 아 돼지 머리 맛있겠다 그러시네요 뭔 날이네요 오늘 오늘 산골 파티요 냉장고 파티 왜냐면요 어머니가 수술했잖아요 냉장고 다 비우느라고 다 꺼냈더니 돼지 머리가 났어 냉장고가 보물창고야 아 돼지 머리 맛있겠다 안 먹어봤는데 맛있게 생겼대요 와 안 뜨거워요 뜨겁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특별 서비스 아 지금 서비스 좋은데요 이따 완성되는 것까지 보여드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제 핸드폰이 화질이 잘 안 좋아요 제가 핸드폰 저도 안 좋아가지고 작가님 것도 안 좋고 여기 산골 먹으면 다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핸드폰이 아궁이요? 아 그쵸 나무 좀 다 떼어야 되겠어요 제가 나무 진짜 잘 떼는 남자거든요 근데 근데 이거 화면이 또 이상하게 왜 이렇게 커지지 자꾸 에잇 아 그러고 싶어요